지금부터 Git4 협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3 백업 수업과 Git3 브랜치와 충돌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아직 모르신다면 먼저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Git은 여러 개의 저장소를 서로 연결시켜 상호간에 동기화시킬 수 있죠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즉 협업의 도구로 G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적으로는 브랜치가 사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뒤에서 수업에서 알아 봐야겠지만요 여러분이 브랜치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고 브랜치와 브랜치를 병합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Git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협업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